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의 닉네임은 꿀벗 박이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꿀벗이 뭔지 제가 지금 노래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5년 전에 5년 후에 나의 모습을 발표하라고 할 때 제가 노래강사를 앞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제 앞에 꿀벗을 붙인 거는 저를 보고 제가 음치인데 노래강사가 되고 많이 아시죠 네 음치인데 댄스강사는 하고 계시고 원장님은 저는 또 음치인데 노래강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노래교실에서 보니까 앞에 한 분 한 분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너무 잘하세요 저는 정말 음정박자를 못 맞췄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또 레슨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를 보고 저같은 노래강사가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닉네임을 꿀벗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같은 노래강사가 꼭 나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촛붕 runner 잘라! 제시간작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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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box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